녹색연합은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에서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수령 200년된 금광송 11구루 등을 자른 장국현 작가의 사진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녹색연합은 또 서울중앙지법이 미술과 비평사가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전시회가 무산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며 사진전 개최는 허용하도록 한 데 대해 생명에 대한 가치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. 녹색연합은 해당 잡지사와 작가 측이 전시회를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전시회 철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잡지사 광고 취소와 불매운동, 법원의 대국민 탄원서 발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